Q. 국가인의 김치연 출전 부산시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름 임지연. 경찰이 치명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. 왜 이래? 니 친구들이 내 가방을 가져갔어. 가방을 못 찾으면 너희를 죽일 수 밖에 없어. Sepang Anders 안녕하세요 양아채가 참X들 우와XX 처리해 친구들이 약속만 지킨다면 바로 풀어주를게 물건 바로 차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고 도대체 무슨 관시야? 메이관시야 메이관시 이건데 한국어 영향라며 로로포포다 내 친구들 대신했어요 경찰을 불렸다고 뭐냐면 하죠 하죠